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왔죠. 윤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답답하다, 숨막힌다, 갈등 이용하는 정치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불가피성, 한동훈 위원장은 법정 구속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입장? 글쎄요. 법정 구속하고 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1년 내내 국회가 열려서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형국이 그렇게 되잖아요. 민주당은 아마 조국 신당이 만들어져도 함께하기가 조금 어려운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국 신당은 독자적으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반윤석열을 위한 민주진영의 득표율과 그다음에 의석수를 극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명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명분을 갖고 반윤석열 민주진영 당선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조국 신당의 명분과 틈새 전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도 국회 입성이 현실성이 올라갈까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현행 제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3% 이상 득표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